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경고피임약이 오래 먹어도 안전할까요?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을까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약국 직원분에게 여쭤봤는데 요즘 경고피임약은 너무나도 안전하게 큰 문제가 없이 복용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는 바가 없는 분도 많고 이게 부작용이 있나?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호도된 내용들의 글들이 커뮤니티에 좀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피임약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약입니다. 호르몬제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부작용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경고피임약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경고피임약, 피임약 검색해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거기 참고하시고요. 보통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테로겐 호르몬을 주입해가지고 배란이 되지 않게 하고 착상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기본적인 구성을 주는 거고 인위적인 호르몬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꾸준히 먹어서 매일 먹고 3주 먹고 일주일 쉬는 그런 시스템으로 복용을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은 목적이 요즘에는 피임 목적도 있지만 PMS, 생리전증후군이 심하신 분들, 여드름이 좀 있는 분들, 피부 미용 목적으로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테로겐을 공급해주면 피부 미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득이. 근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거고 외국에서 특히 서양에서는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수십 년간 많이 복용을 한 분들이 많죠. 그리고 경구피임약을 어떻게 복용하고 어떤 패턴으로 복용하고 어떤 역할을 하나 이거는 검색해보시면 잘 나옵니다.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하고 자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실 때 저는 좀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할게요.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여성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복용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복용을 좀 상가하는 게 낫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죠. 자 경구피임약 복용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혈전이 생성될 수 있고 혈전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질 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35세 이상 여성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35세 이상이 되면 혈전의 위험도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경구피임약 복용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이런 분들도 복용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당수가 복용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런 분들 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구피임약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혈전, 그러니까 색전증이에요. 그러니까 피덕이 져가지고 피덕이 혈관을 막으면서 여성을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게 치명적인 부작용이라 이런 분들은 주의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흡연자, 흡연자도 피덕이 져서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인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족력이나 어떤 기저질환이 뇌혈관지랑 심혈관지랑 있는 분들 주의하시고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경구피임약의 부작용은 단기 부작용과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눠지는데요. 단기 부작용은 보통 한두 달 정도 먹다 보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 부정출혈, 생리를 하는 듯 많은 듯한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한두 달 정도는 그리고 식욕의 변화 그리고 소화기능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임시적으로 폐경기가 온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배란이 안 되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폐경을 만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변비나 소화불량, 석수림, 복통 이런 게 흔하게 생깁니다. 너무 심하면 바꾸셔야 되고요. 보통 한두 달 먹으면 적응이 되고요. 수면장애, 폐경기가 오면 잠이 안 오는 거랑 비슷한 거고 우울감과 같은 기분의 변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생기고요. 순간적인 일시적인 간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편두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단기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두 달 내로 복용하면 사라지는 부작용이고요. 경구피임약의 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두통이 있고 PMS가 있고 그리고 피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국내막증이 있거나 난소암 같은 게 우려가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점이 되게 많은데 저는 부작용 안 좋은 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 복용했을 때의 부작용을 보면 장기 복용하면 일단 영양소 결핍이 생기거든요. 여기 안 적었는데 비타민 B군의 결핍이 생깁니다. 호르몬제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비타민 B군이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소모가 되면서 만성피로나 어떤 우울감 그리고 수면장애 같은 게 만성화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오틴의 결핍도 생긴다고 해요. 이게 비오틴도 어떻게 보면 비타민 B군이죠. B7으로 분리되는데 이 비오틴도 대놓고 결핍이 돼가지고 손발 또 피부 건강에도 모발 건강에도 악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연과 셀레늄이 결핍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그네슘이 대놓고 결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의 변화, 우울감, 수면장애 이런 게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몇 케이스를 봤는데 대부분은 안전하게 복용을 하셨는데 외국에서 어떤 일부 여성들은 이거 복용하고 나서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거의 만성적인 폐경상태가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20대분이었는데 그 정도로 호르몬제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고 이런 영양소 결핍으로 많이 피로하고 만성피로가 있으셨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다 치고 영양소 결핍이 있다고 아시면 되고요. 영국 NHS에 따르면 그리고 여러가지 유수 언론에 따르면 피임약을 복용하면 복용 안 하는 사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색전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혈전으로 인한 부작용이죠.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보통 흉통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통증 그리고 수족냉증이 생기면 복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호르몬제는요. 그리고 특정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기준으로 호르몬제를 먹어서 1년에 여성분들이 폐색전증, 혈전증으로 인해서 14명 정도가 꾸준하게 사망하고 있다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전이 생성되는 거, 핏덕이 생성되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용하시면서 단기로는 별도로 문제가 없어요. 장기 복용했을 때 손발이 저림, 수족냉증, 흉통이 생기시면 복용을 즉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고요. 사망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런 혈전증, 폐색전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경구피임약에 장기 부작용했을 때 부작용,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은 완화가 돼요. 자궁내막암은 30% 정도 감소됐다고 하고요. 보고한 데는 미국 암센터에서 보고한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30에서 50% 연구에 따라서 감소됐다는 데이터가 있고 다른 암은 또 증가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암센터에서 본 자료인데 란셋지에 등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10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코어트 연구를 한 거예요. 전향적 분석을 했을 때 유방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확률이 7%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 자료는 제가 옆에 사진으로 첨부를 할 건데 7%가 증가됐다고 하고 복용기간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7%인데 어느 순간 24%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단하면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호르몬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시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란셋지에 또 실린 논문에 보면 1만 2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증가됐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보통 5년 미만의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1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유병률이. 그리고 5에서 9년 정도를 복용하셨을 때는 6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고 그리고 10년 이상 복용한 사람은 2배 이상의 유병률,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에 있는 어떤 위험도가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산부인과에서 경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겠죠. 물론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궁내막암과 난소암은 감소된다. 양날의 거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경구피임약의 장기 복용시 부작용은 우울증과 자살률 상승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자료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세대 의대에서 한국여성 2만 7천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피임약 복용과 자살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상당히 유의미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 연구팀, 거기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에서 덴마크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죠. 피임약이나 피임 패치나 기구 삽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여성은 자살 위험도가 사용 안 한 사람 대비 3배 이상 위험도가 높았다고 하고요. 자살 위험률이 높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울증도 위험성이 2배 이상 증가됐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상식적인 부분이 이런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우울증이나 자살률 같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뇌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남성 호르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호르몬제도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자살률이 올라가요. 그런 걸 보듯이 우울증과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구 피임약 초기 부작용으로 우울감과 기분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꾸준히 기속적으로 우리에게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인 거죠. 경구 피임약을 장기로 복용했을 때 부작용 또 하나는 어떤 특정 논문에서 봤어요. 제가 124명의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실험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성교통과 성욕감태, 성교통은 올라가고 성욕감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성이 음액을 퇴화시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도 여성이 분비가 돼야지 약간 고향감이 생기고 성적 욕구가 생기는데 리비도가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성호르몬 결합 글로블린 SHBG라는 수치를 낮춰서 여성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상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가 3, 4배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여성호르몬 농도를 인위적으로 합성호르몬을 넣어주면 남성호르몬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성적인 어떤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 또 진행한 대규모 임상실험이 있어요. 그게 EURAS 스터디거든요. 거기서 2060명을 대상으로 여성을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중단했을 때 인형과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복용한 사람과 피임약을 복용 안한 사람과의 임신 성공률을 분석을 했는데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임신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 데이터에 첨부는 할 건데 임신 능력을 지연시키고 임신하는 그 과정에 1년에서 2년 정도는 약간 지연이 된다는 논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임신의 역량은 조금이나마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난임이 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5번은 제 상상의 나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호르몬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얼마나 부작용이 있나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그리고 난임 이런 거에 대한 건 있는데 뇌에 어떤 영향을 장기적으로 주고 우리 몸의 시스템에 어떤 교란이 생기고 어떻게 문제가 되나 이걸 장기적으로 연구한 데이터가 거의 없더라고요. 대규모로 한 것도 없어요. 암은 있지만 그래서 사람의 몸의 섭리, 시스템은 인위적인 호르몬을 되게 거부하는 게 있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갑상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같은 걸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문제가 심해지죠. 큰 부작용은 없겠지만 그런 것처럼 시스템에 알지 못하는 이런 교란들이 있을 거라는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들에서 드러나지 않은 어떤 부작용들을 우려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가장 위험도가 높을 거라고 추론되는 건 뇌 쪽입니다. 뇌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뇌하수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과 자살 이것도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자꾸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은 1, 2년 먹고 끊었을 때에 대한 부작용은 없겠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먹었을 때에 대한 보통 만 45세 이상은 권하지 않고 있지만 부작용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서양에서는 사춘기 오면 바로 먹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끝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연합뉴스에서 세브란스 어떤 교수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어요. 이분도 하는 주장은 유방암을 일으킨다 이런 데이터가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만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위험도는 분명히 데이터로 명망있는 저널에 등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주장은 피임약의 역사가 50년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된 게 없다. 이 정도예요. 애매한 거죠. 호르몬제를 수십 년간 복용했을 때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뉘앙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PMS가 심하거나 피임 목적으로 복용하시는 건 목적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수년간 복용하시는 거에 대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피부 미용을 위해서 먹거나 생리하는 게 싫어서 먹는다. 그거는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군들이 있죠. 35세 이상 여성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흡연자, 체중이 과체중이신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일단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되고 혈전에 대한 이런 부작용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복용하실 때 손발절임과 그런 어떤 흉통 같은 게 생기면 꼭 복용을 중단하셔야 되고 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오래 복용했을 때 그 영양분 결핍 되는 거 꼭 아셔가지고 호르몬제를 보통 몇 개월 먹는 거는 이런 영양분 결핍과는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상관이 없을 건데 수년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미네랄을 꼭 복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맞춰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료들이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참고만 하시고 복용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